자 카메라 봐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알겠습니다 렌트하이큐 박희알 트로트 대행진 강수빈씨 박지훈씨 이대호씨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조희씨 이분들이 정상에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2014년도에군요 큰 별들이 되시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볼적으로 우리 하위에 강수빈씨 하나터는 당신 박지훈씨 그리고 당신 때문에 이대호씨 당신이란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오네요 당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여보 당신은 내 몸같은 사람 여보는 몸같은 소중한 사람 네네 아 좋습니다 다 뜨는 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모님 사랑을 부르는 김신혜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커튼 내려오시고요 저 MC봄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카메라를 너무 아프세요 선생님 네 예 지금 여자인씨는 잘 응시를 하고 있으신데 선생님 그 남자인씨는 지금 잘 안 보시고 계신데요 시청자 분께 얘기를 나누시는 거니까 카메라를 꼭 봐주시고 얘기를 하십시오 네 자 맞수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김신혜씨 네 김신혜씨 창명씨 올라가세요 창명씨 네 네 창명씨가 올라가세요 창명씨 네 창명씨가 올라가세요 창명씨 네 네 네 네 네 네 김신혜씨 네 김신혜씨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대만 하시고 말씀은 안하시는 겁니다 이 일상은요 인정한답이요 네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스텝바이 자 이번엔 스타트 고중한 것은 운명의 굴레 속에 살아온 당신 잘해주지도 못하고 고생한 당신 삶의 멍에 속에 버틴목이 해주었네 당신은 생각하냐 눈물이 나요 모든 꿈 포기하도 나만을 위해 사랑을 준 당시 내 모든 걸 다 다 맞춰서 사는 나대 속에 아픈 추억은 잊고 짊어요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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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Parce 내 생각ivo 지 버틴 목이 돼 주었네 당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모든 꿈 포기하고 나만을 위해 사랑을 준 당시 내 모든 걸 다 마쳐서 사랑의 나래 속에 아픈 추억은 잊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